안녕하세요.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저희도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남해안, 충청남도와 경기 서해안에 비가 오겠고 늦은 밤에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와 경상남도 일부 내륙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륙지방과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지상외상일기도를 보면 동해상에 고기압이 위치하여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점차 남서쪽이 기압골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남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그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이 영향에서 벗어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에 제주도 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전라남북도, 경남 남해안, 충청남도와 경기 서해안에 비가 오겠고 늦은 밤에는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와 경상남북도 일부 내륙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어 글피 낮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계겠습니다. 특히 모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